안녕하세요. 메가스타드 영어강사 킹콩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TCC를 하나 찍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바쁘죠. 학원 강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학원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형광에서 학생들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분명 이 영상을 듣는 학생들이 나 애기 아닌데 이렇게 싶을 텐데 저처럼 거인들이 여러분 보면 애기같이 보입니다. 나이도 어려서. 어쨌든 학생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애기들을 좋아하고 이래서 학원 강사로서 살면서 참 학생들하고 만나는 걸 참 이렇게 그 자체가 좋아서 강의를 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좀 유치했습니다.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수능특강 영어가 출간이 딱 되고 나서는요. 중간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단 한 번도 휴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의 올리는 거 미루지 않고 착착착착 강의를 해서 빨리 영어를 끝내고 영어 독해 편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지 촬영해서 짜리고 올리면서 스스로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죠.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건 월요일이고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이 끝나고 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저녁에 창피한 일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라도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마지막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수능특강 영어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영어 독해 편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 영어를 내가 진짜 꼼꼼하게 제대로 된 아이들하고 약속된 시간에 다 찍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들떴스면 늘 사람은 들뜨면 문제가 됩니다. 들떠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3대 치킨이 있습니다. 3대 치킨은 뭐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대 치킨, 킹콩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3대 치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따로 메시지를 남겨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치킨을 딱 시키고 나서 아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들떴으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치킨을 시키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제 EBS 수능특강 영어가 강의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학생들하고 교감하면서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즐겁게 강의를 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강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끝나고 영어 독해 편이 이제 들어간 이 시점에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복습은요. 재필기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선생님의 강의로 들으세요. 그게 가장 쉬운 복습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들으면 그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진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강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방식이에요. 그 얘기 왜 하는 거냐면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EBS 수특 영어가 이제 겨우 한 번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끝났다고 제가 치킨 시킨 게 너무 이제 좀 그래서 겨우 한 번 본 거거든요. 이거 다음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어를 이제 왕강을 딱 이제 한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수능 특강 영어의 1강, 2강, 3강에 그 내용을 한번 일제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아마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 이거 뭐였지? 뭐라고 내가 공부한 흔적이 있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 그 지문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가 해놓은 필기를 딱 봤는데도 이 필기 뭐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그거 필기? 잘못된 것이 분명히 여러분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기는요. 내가 얼마나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고요. 필기는 지금의 이 또렷한 이해를 나중에 내가 해놓은 필기를 보고 나서 그 기억이 금방 돌아올 수 있게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다시금 머리에서 생각날 수 있게 해주는 현재의 내가 미래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가 끝난 상황에서 1강의 제일 초반부에 있는 3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강 초반부에는 필기를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 필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경우는요. 빨리 돌아가셔서 그 부분 내가 필기 잘못했다라는 거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다시금 어떻게 필기를 바꿔야 나중에 그 필기본만 봐도 이게 선생님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게 일어날 수 있게 필기 좀 고쳐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다른 선생님 강의 꼭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선생님들의 종류가 선생님들의 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분석이요. 분석. 해석을 넘어서 아 이게 이 지문 속에 안 보이는 이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선생님들의 노하우 이걸 좀 여러 가지를 들으셔서 그 깊은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의 잘못된 필기 그걸 좀 고쳐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참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변형 문제를 이제 저 킹콩 연구원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변형 문제들도 여러분이 이제 풀으실 거고 저 킹콩이 만든 변형 문제도 풀으실 텐데 그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를 이해, 아니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이해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 아 선생님들의 강의, 뭐 학교 선생님, EBS 선생님, 메가스타일 선생님들 말 이렇게 들으면서 아 러셀 선생님 하면서 완전히 이해가 된 것 같아. 근데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변형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그 지문이 아 이거 지문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었는데 아 이거 사실 이런 내용이었네. 이게 아 이걸 왜 몰랐지 하면서 다시 좀 깨닫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겨우 한 번 본 거거든요. EBS 영어편이 이제 완강은 됐습니다. 완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치킨만 먹지 말고 그걸 어제 밤에 생각한 거죠. 형강에서는 이제 영독을 영어 독해 편을 이제 형강에서 저는 시작할 건데 진심으로 저는 영독을 시작하겠지만 제가 영어를 그냥 놓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독 다 하고 나서는 혹시 영어편에서 잘못된 게 없나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 살짝 다시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저도 계속 이렇게 다시 반복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 완강이지만 다시 시작이다. 이걸 좀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강과 인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수업에서 뵙겠습니다.